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TV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시계는 파네라이에서 현재는 이 모델이 단종되고 PAM-00312라는 312라는 모델인데 지금은 앞에 1자가 붙어서 서브마리너 롤렉스처럼 롤렉스도 원래는 16610이었는데 116610 서브마리너 신형으로 바뀌고 현재는 126610 또 신형이 나온 것처럼 이 파네라이 모델도 앞에 1자가 붙은 게 신형이고 이 모델은 구형 모델인데요 파네라이 예전에 로즈골드 모델을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이건 스틸 모델입니다 44mm라고 해서 조금 오버사이즈 큰 사이즈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아주 커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파텍 필립 모델이 40mm인데 조금 더 크긴 한데 두께는 되게 두껍죠 대신에 이거는 방수 기능이 이게 시스루 빼김에도 불구하고 300m까지 방수가 되고요 이게 라디오미르랑 루미노를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아마 라디오미르가 잠금장치가 있는 모델일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잠기게 되면은 보시면 이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방수 기능 때문에 조정하실 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때부터 움직여요 밥 주시는 거 시침 그리고 분침 돌아가는 거 이것도 GMT 모델 아시죠? 시침이 역으로도 돌아가서 날짜도 이렇게 날짜를 따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시침을 돌리면서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나름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 파네라이 구별하실 때 오토매틱이랑 수동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날짜 창이랑 영구 초침이라 그러죠 영구 초침이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밤에 야광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다이버치가 서브마리너랑 지금 서브마리너밖에 없네요 현재는 근데 야광이 서브마리너보다 좋을 정도로 굉장히 밝아요 그게 샌드위치 다이얼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이 다이얼 내부에 야광을 넣고 그 위에 덮은 거거든요 검은 다이얼을 야광이 이게 보시면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낮이라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조금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깜깜한 밤에도 굉장히 잘 보이고 드레스워치랑 스포츠워치랑 어떻게 보시면 또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파네라이만 줄겨 차시는 분들을 파네리스트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이분들 특징이 또 이 줄지를 되게 좋아하세요 따로 줄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줄지를 많이 하시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게 줄지라는 도구도 따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 도구는 따로 없는데 줄지를 하는 걸 또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덮는 덮개? 시계를 처음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시계마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데이토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스가 나지 말라고 보관할 때 이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덮개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마리너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덮개가 있거든요 여기 야광닷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파네라이는 이 덮개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파네라이는 이렇게 큼지막한 덮개가 있어요 이거는 소재가 이렇게 늘어나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실리콘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이런 소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러그 부분까지 감싸주는 멋있죠 이렇게 감싸주는 덮개가 있습니다 파네리스트들이 실버스타스텔론 이라든가 뭐 이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도 있고 국내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파네라이만 즐겨 차시는 분들을 말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시계 끝은 파네라이랑 롤렉스다 아무리 상위 브랜드를 가더라도 결국엔 파네라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로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모난 시계는 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산토스나 뭐 파텍필립 노틸러스나 그런데 또 이 파네라이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방수 때문에 제가 매장에서 들은 거는 시스루 백인데 신형은 막혀 있는 솔리드 백인데 무브먼트 감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